제 4강이죠. 순환기랑 흉강질환의 영상 진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상적으로 보이는 인터로버 피셔에요. 이게 엑스레이 빔이 딱 잘 맞으면 흉수가 없어도 굉장히 샤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로 보이는 인터로버 피셔는 임상적인 의미가 없고 흉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. 다시 찍으면 안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